그땐 난 정말 열심히 했어 대면 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정말 다시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난 오늘 밤 그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준비하는 음식과 멋진 것과 끝나는 한쪽 불을 앞에 두고 말하자 모두 다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다시 오길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